전 애인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춘천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남자친구 25살 B씨와 다투던 중 B씨에게 폭행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전 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이 같은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